대구 광주 달빛 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국회 포럼이 지난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노선이 지나는 9개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전문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각계 전문가들의 기조발제에 이어 달빛 내륙철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사업의 조기 추진 방안과 기대 효과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대구시와 강주시는 달빛 내륙철도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10월경 실무자협의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내년 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용역 결과는 국가철도 구축계획 반영 등 정부 설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